한국유권도총연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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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 불쇄 검사원장 임승용입니다. 올해같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간인데 국민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참 많았던 해 같습니다.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시기를 당국히 요청드립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한 번만 더요. 마무리입니다. 하나 둘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도 NGO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심사활동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한 번만 더요. 20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백서를 내놓고 또한 21대 유권자를 위한 공약을 저희가 요구합니다. 한 번만 더요. 한 번만 더요. 아멘 아멘